대표적인 게 택시 사업이죠. 기성세대한테는 모든 인류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택시 사업에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미리 그 전에 만들었던 게 바로 콜택시입니다. 오퍼레이터를 두고요. 전화를 해서 택시 서비스가 오게 한 거죠. 그런데 가상의 세계를 체험한 이 포노사피엔스 세대들은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지 않죠. 게임 방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과거 이들이 경험했던 리니지나 스타크래프트처럼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오퍼레이터가 필요하지?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서버를 하다 두고요. 수십만의 고객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서로 만나고 서로 필요한 건 페이하고 대결도 하던 것처럼 나 여기 힐튼 호텔에서 시청까지 택시로 갈래? 라고 데이터를 올리면 그건 내가 데려다 줄 수 있어. 하는 사람을 매치시키고 그 사이에 서로 페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2009년 설립한 우버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것은 서비스의 본질의 개선은 아니다. 그냥 택시가 오는 거 아니냐. 단지 전화를 거는 것 대신 폰으로 부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직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팩트만 들여다볼까요? 2009년이 설립된 회사는 9년 만에 지금 현재 기업 가치 73조에 달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포노사피엔스 세대는 호텔업을 하자. 개인이 갖고 있는 방을 전부 서버에 올려. 그럼 게임에서 아이템 찾듯이 다 뒤져서 검색해서 그 아이템을 찾아서 난 페이하고 이리로 올 거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지금 에어비앤비의 가치는 36조에 달하죠. 우리의 문명의 시각으로 보면 서비스의 본질에 차이도 없고요. 그냥 스마트폰을 든 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큰 가치의 창출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전혀 다르게 본 것이죠. 지금은 엄청난 자본들이 이 포노사피엔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적극 신문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환영하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만든 장보인들이 누구냐? 바로 포노사피엔스 자신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고 그들이 선택해서 확산하면서 신문명을 창조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엄청난 변화를 통해 이미 에너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는 사회문명적으로 기성세대의 중심으로 세계관을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시각을 갖고 있죠.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 다 버렸어. 아휴 저것 때문에 도대체 큰일 났어. 애들 맨날 게임만에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문명을 보는데요. 실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혁명이 일어날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는 수능시험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쪽 편에서 스마트폰 검색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인류가 앞으로 스마트폰을 떼고 검색도 떼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30억의 스마트폰을 쓰는 인류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디지털 커넥터를 통해 적어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지식을 검색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모사피엔스 7만 년의 역사 중에 불과 대중화 7년 만에 이런 지적 수준의 집단적 성장을 이룬 적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 응축된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하나는 전파의 속도입니다. 인류가 번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확산시켜서 이걸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걸 공유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확산의 속도가 이제는 과거와는 비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통신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유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지면 20억 인구가 알기까지 채 하루가 안 걸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정도의 문화복지 시스템을 가졌다면요. 그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또 다른 형태로 바뀌는 이 속도가 과거 우리가 상상했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를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그 혁명이요. 현실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정적이라고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